고대 유물 지난 6월 당분간 사용할 일이 없을 법한 인터넷 쇼핑몰을 탈퇴하면서 남은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프티콘을 평소에 사용하는 아이팟에 넣어서 갔죠. 해당 제품을 고르고 계산하러 가서 알바에게 아이팟을 보여줬더니 알바생이 아이팟을 위아래로 쐈욱 훑어보고 심지어 뒷면까지 보더니 이거 고대 유물인데요. 이거 고대 유물인데요. 이거 고대 유물인데요. 이거 고대 유물인데요. 아이팟 사서 대면 아직 현역 아닌가요? 잘 쓰고 있는데 유물이라니. 엉엉 내가 그 편의점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책